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김보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, 바이든의 부정 따라잡기입니다. 이재명 후보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바로 대선 때 자식 문제로 곤혹스러웠다, 이런 점입니다. 이재명 후보는 최근이었죠?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요. 바이든 대통령도 차남의 비행 문제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알았었죠? 그렇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입니다. 헌터 바이든은 코카인 양성 반응으로 해군을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. 작년 미 대선 기간에는 과거에 러시아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면서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렸다,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었죠. 경쟁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선거 내내 헌터는 어디 있냐, 이런 구호로 공세를 폈고요.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?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헌터를 마약 중독자다,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바이든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부정을 과시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내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백악관에서 일하거나 내 가게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세도 차단했습니다. 이재명 후보도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죠? 그렇습니다. 앞서 이 씨는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듯한 후기를 올렸고, 또 야당은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이 후보는 나도 알 수 없지만 아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여당의 대선 후보 아들이 대선 전에 형사 처벌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, 만약에 처벌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합니까? 네, 일단 경찰은 이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관련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을 했습니다. 검찰 출신 변호사, 그리고 또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,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 놓고 보면 정식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로 초범인 데다가 또 도박장을 개설하는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. 이 후보 캠프는 어떤 처벌도 피하지 않고 받겠다, 이런 입장이지만, 이 처벌 수위가 만약에 낮게 나올 경우에 또 여론의 역풍을 신경 쓰는 분위기입니다. 그렇겠네요. 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. 이재명 바이든의 부정 따라잡기에 느낀 표는 정직이 최선의 방으로 하겠습니다. 이 후보 측은 애초 불법 도박 시점을 2020년까지라고 했다가, 저희 TV조선이 이달 8일까지 도박을 했었지 않냐, 이런 사실을 확인을 요청하니까, 뒤늦게 최근까지였다,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. 바이든이 아들 문제를 딛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로, 미국 언론들은 솔직한 인정과 후속 조치를 꼽고 있는데요. 이 후보 측도 이 점을 유의깊게 봐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은 조국과 다르다로 하겠습니다. 자, 윤석열 후보의 부인, 허위 이력 기재 논란과, 또 조국 전 장관의 딸 스펙, 이걸 한번 비교해보겠다, 이런 얘기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당에서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, 또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이 수사했던 조국 전 장관 딸의 7대 허위 스펙이 뭐가 다르냐,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. 윤 후보 측은 조국 가족권은 정세 산정되는 표창장을 위조해서 제출해서 합격을 한 것이고,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표현을 부풀린 것뿐이다. 그래서 채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, 전혀 다르다,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논란에 대해서 윤 후보와, 또 당시에 조 전 장관의 대응은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? 네, 윤 후보는 부인의 허위 이력 논란이 처음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. 하지만 미진하다,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, 다음 날 정식적으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. 이유 여하를 불만하고,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,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,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... 사흘 만에 사과를 한 게 늦었다, 이런 건가요? 그것보다는요, 앞서 이틀간 윤 후보가 보였던 반응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.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다, 또 공식 사과나 비공식 사과가 따로 있냐, 여당의 기획 공세다, 이런 반박성 답변을 윤 후보가 내놨었는데요. 그러니까 바로 민주당이 항의인지 해명인지, 또 사과인지, 국민은 몹시 헷갈린다,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은 오래전에 제기됐던 리스크인데,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선대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, 우왕좌왕하고 있다,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. 당내에서도 윤 후보의 대응 방식에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? 그렇습니다. 제가 캠프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. 윤 후보는 줄곧 곧바로 사과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사과해야 한다, 그런 쪽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참모들이 사과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, 이렇게 조언을 했고, 여론도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결국 사과를 했다는 전언입니다. 특히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하면서 부인으로 하다가 더 큰 국민적 비판을 받은 것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.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고난을 남룡해 왔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. 윤석열은 조국과 다르다의 느낌표는 사과의 기술로 하겠습니다. 협상 전문가들은요, 위기관리의 원칙으로 속도가 먼저다, 또 진짜 사과를 해야 한다, 거짓말하면 안 된다,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가족 관련 의혹이 어느 대선보다 많은 만큼 윤 후보나 이재명 후보 모두 사과를 제대로 잘하는 게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보건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